정교하는 국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3일 후에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의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때의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체제에서 살고 싶으냐 하는 선택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추사파 종교에서 살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똑같이 70년을 살았는데 그 결과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됐고 대한민국은 세계 7위의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모든 경쟁은 다 끝난 것입니다 모든 역사적 인상실험도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동계올림픽에서 강첩의 왕인 신영복을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8.15 행사에서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망언을 하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제주도 4.3 사회에서 말하기를 48년 4월 3일 날 제주도에 남로당 무장폭력을 향하여 말할 때 무장폭동을 일으킨 남로당의 괴수 김달삼 이덕구를 향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3 사건을 진압한 경찰들과 4.3 사건을 진압한 군인들을 향하여 국가폭력을 행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떠들었죠 4.3 사건을 진압한 행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데려가서 강제로 사과를 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이미 문재인 속에는 대한민국을 남로당의 나라로 선포한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이제 문재인이가 마지막 할 일을 선포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파 우파와 연합하여 좋은 나라를 세운 것처럼 다음은 한반도의 순서인데 남북 좌우를 합작해서 연방제 통일을 할 것을 국제사회 앞에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말들을 살펴볼 때에 문재인은 이것은 헌법 위반을 넘어서 국가 반역에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재인의 행위를 계속 그대로 둔다면 드디어 대한민국은 건국 후 70년 만에 수명을 마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 우파 국민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문재인이가 보안법을 폐지하고 개헌을 시도하여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번 국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혁명당은 8.15 행사를 통해서 반드시 문재인의 범죄 행위를 우리는 저지할 것이며 12대 정당 정책에 따라서 반드시 문재인을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에 대해서 오늘부터 3일 동안에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사랑하시고 문재인의 범죄 행위를 탄핵하기 원하시는 모든 국민들이 가문광장에 모여서 제2의 건국을 우리는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자 이 문재인은 다시 또 경찰들을 동원해서 이 코로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행사를 통해서 절대로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회를 취소하고 우리는 개인 행진 개인 걸어 다니는 행진으로 우리는 진행할 것입니다 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정상적으로 그냥 도로 차량 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사람이 다니는 인도의 정상적인 인도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2m의 거리를 두고 코로나 방역법에 대해서 철저히 진수하면서 우리는 이 운동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자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동안에 문재인이가 사기 방역, 사기 선거, 사기 정치하는 모든 정체를 국민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4.19의 혁명을 통하여 나라가 새로 정돈되었다면 5.16 혁명을 통하여 또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졌다면 근본의 8.15 혁명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정돈하겠습니다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은 숨을 쉬는 모든 국민들은 이번에 강화문 이 행사에 한 번씩 꼭 참여해 주셔서 이 혁명에 동의하는 사인과 서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혁명에 참여함을 환영합니다 또 한국에 들릴 기회가 있다면 또 근본의 이 사건에 참여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참여하여 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결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근본의 청주에 있는 간첩단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국정원 조사회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바로 추범이 바로 문재인인 것입니다 반드시 문재인을 처단합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